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여당의 핵심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서 전화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님은 여전히 모르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올해 2월까지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가 보좌관을 좀 해봐서 아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의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원 가족과 관련된 일을 독자적으로 개입하고 처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정말 거의 99%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 장관님께서 정치자금으로 따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자들과 그렇게 식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그 기사가 나왔는데 아까 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일요일에 나온 기자들이 꿈은 소망은 빨리 집에 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먼 곳에 가지 않고 여 앞에서 먹자, 국회 앞에서 먹자. 이게 일반적인 행위고요. 그런 행태를 봤을 때 이태원까지 가서 식사를 하는 건 참 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이태원에 간 기자들한테 특별히 이태원에 그 식당을 가게 된 이유나 그 식당을 누가 운영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정치를 잘하라고 준 돈을 잔인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비판 또 일각에서는 있고요. 또 그 이태원 같은 그런 좋은 곳에서 그런 식당 창업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청년들이나 예비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하시면 우리 장관님께서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사사롭게 말씀을 하나 여쭤면 96년에 처음 제가 당선,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때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많은 선후배들끼리 대구의 딸 세탁소집 둘째 딸 추미애가 쉽게 대구에서 보수정당에서 정치하지 않고 김정은 대통령의 국민회의에서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제가 97년도에 군에 있을 때도 정말 무치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김정은 대통령 후보를 찍었는데 그때 제가 그 결심에 상당 부분이 추미애 당시 의원의 큰 역할을 기여를 했다고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장관님과 장관님 가족을 둘러싼 이런 논란 지금 자녀분들이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좀 말씀 오늘 대정부진문 사실 야당 의원 마지막 순서인데요. 한 말씀 해주실 수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의원님께서 과거의 정치, 저의 정치 출발도 기억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참 곤혹스럽네요. 이 마지막 대정부질문의 의원님은 끝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고 또 국회에서 보좌관으로도 계셨다고 하고 초선의원으로서 이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 자리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처음에 문제 제기 의도가 저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청문회에서 제보자 A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는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제보한 것이 아니라 본인은 다른 CDE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CDE가 어떤 주간지 기자한테 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제보자 A가 법사위 관사인 김덕 의원과 전화로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제보자는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야당만 이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자꾸 키워왔습니다. 장관님 야당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공정과 정의에 제 양심을 걸고 허투루 때린 바가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정과 정의라는 게 그냥 새치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은 분들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은 분들이 억지와 궤변의 논리로 지적을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흔쾌히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묵묵하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는 제 아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평범하게 잘 자라주고 엄마의 신분을 내색하지 않고 자기 길을 헤쳐나오고 있고 그냥 아들에게 제가 공인이어서 또 당대표여서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아들, 딸들에게 더 비화되고 사생활 캐기로 그렇게 번지는 것에 대해서도 제 가족한테 미안하고 또 지금까지 이 문제로 21대 국회 첫 정기 국회에 이 문제가 온통 다른 주제를 덮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야당 정치인의 정치 공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유감스럽고요. 나와 다른 누군가는 전혀 다른 처지의 부모님 덕분에 내가 누리지 못한 특혜를 편익을 얻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